자 이제 룩을 마시겠습니다. 하하, 안녕하세요. 우리 시발 신어도 되는 거 같아요? 안녕, 잘 지내니! 쿵룰, 쿵룰. 월급룰이지 자 오늘 저희가 무슨 카운트다운을 할까요? 앨범 카운트다운이죠 이야 또 그랬구나 네 난 또 새해 카운트다운 앨범 소개 한 번 해줘 어 좀 이따 아 코너가 있어? 코너스의 코너에게 따라주세요 MC의 진행에서 따라달라고요 코너? 어디 홍코너? 청코너? 그러면 잠깐만 그 코너 가기 전에 이렇게 차면 코너킥 진짜 큰일 났다 수빈이가 안쓰럽다는 눈부터 어 지금 지금 이거 영상 보고 있는 앨리스 분명 피식 웃었을 거야 이거 다 지금 봤죠? 나 봤어요 웃는 거 봤어요 아 그러다가 비키봉으로 맞아요 야 비키봉이 형 다 얘기지 마치 나는 재미없지만 피식 이런 모습이 세워나왔다는 건 결론은 없겠다고 자리 바꿔주세요 너무 긴박하게 와가지고 네 지금 정신이 없는데 분명히 승식이 형이 잘 이끌어줄 거예요 그저 승식이 형? 예 예 예 예 보셨죠? 다 제 아래에 있습니다 막 자유롭게 하면 돼 영상 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 인사드릴까요? 오늘 뷰어 안녕하세요 링크입니다 Future is now 이렇게 총 세 가지 버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귀여운 눈이 귀여운 눈이 수빈이가 바뀌어주네요 우리 아기 냥이 수빈이가 나와요 유토피아 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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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도 돼요 수고 형이 요즘 새우먹어 좋잖아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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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시간 너무 오래 걸렸었고 하는데 지금 못 갈 뻔했죠 진짜 맞아요 어 의외로 저희끼리 힘든데 굉장히 녹음이 잘 됐고 그리고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규일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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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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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컴백 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도네에 첫 M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와라셋 산호그에 갑니다 산호그에 갔다가 조금 자고 다시 와서 필리드 오프인드 해서 음방으로서는 첫 무대를 엔카너도 만나뵙게 됐는데 분주하게 플레이의 모든 식구분들과 스태프분들과 멤버들이 성공적인 컴백 무대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마이크랑 머리 색깔 맞췄어요. 아까 들고 비교해봤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완벽한 도렌지로서의 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번 앨범에서 정말 일을 갈았거든요. 앞으로의 더 많은 모습들을 기대해주시면 좋겠어요. 엔카운트 나와부터 시작을 해서 뮤뱅, 음중인가 뭐 이렇게 해서 방송국을 쭉쭉 돌면서 이제 계속 계속해서 왔고요. 이제 라디오 끝나고 들어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딜레이가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승우 형이 연습한 파트는 제 파트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 제 파트 또 열심히 해줘야 되거든요. 한세 빛나게 해줘야 돼요. 뒤에서 백업을 열심히 해주는 승우 형입니다. 수빈아, 너 같이 해. 3 파트는 Like a 2 이렇게 다 숙이잖아. 이렇게 해서. 느낌은 더 아닌데. 이 게 아닌데. 본방사수 해주세요. 범죄로 찍을 때 일단 입물을 붙이는. 이제 오바스제 사전 녹화가 끝나고 이제 찜다가 오후에 휠이 볶아줄게요. 코인 생방송이 있으니 그때그때 봐요. 저희 약 10분 뒤에 공개생입니다. 예. 이제 빌리버 코인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저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덩거지를 쓴 것 같아요. 음악방송에서 처음으로 덩거지 모자로 쓰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도 기분이 새롭고요. 멋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없스 테이크 브라이 할 때 뭘 앞으로 팍! 막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 이렇게. 이거 안 와. 어떻게 했지? 한번 짜요, 한번 짜요, 한번 짜요. Why do we do? 카메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숨이 차잖아. 노래가 어려워, 이번에 다. 노래 너무 어려운데요? 노래가 너무 어려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도. 아, 이거 절대 못해. 근데 너무 잘한다. 이건 그냥 꺼내는 거. 아, 근데 불안하겠네. 이게 어떻게 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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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나가자. 이따가 그거 보면서 아래 이렇게 있으니까 삼각형 그거 맞춰봐. 한입거리 정수빈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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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오늘 또 수빈이가 또 형 주려고 이렇게 챙겨왔었어요. 내가 자랑해 주려고 그랬어요. 또 우리 앨리스가 선행하는 것도 또 알아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수빈이가 오늘 아침에 조용히 오더니 또 수빈이랑 저한테 형들 이거 하나씩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빈이의 또 이런 선행을 또 우리 앨리스가 알았어요 하는 마음에.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건강 중요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뮤직뱅크도 건강하게 멋지게 보여드리고 올 테니까 내일 뵈요, 안녕. 조금 이상하고, 그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뮤직뱅크 PD로 뽑힌 멤버 허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1일 셀프캠 담당으로서 굉장히 재밌고 좀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1일 PD, 허찬 많이 기대해주세요. 소홍 씨. 네? 뭐 하고 계세요? 모니터요. 안 그래도 아까 막 줄 얘기하시는 거 같더니 어떤 거 같아요? 줄 맞춰야죠. 그쵸 그쵸 둘 맞춰야 대형이 맞죠 그쵸 그쵸 네 다 정신 차리세요 어때요? 이번 뮤뱅 어떤 거 같아요? 이번 뮤뱅이요? 네 멋있어요 산업 아직 산업도 안 했는데 그쵸? 네 아 알겠습니다 밥 먹다만 해보세요 아 지금 밥 먹고 이렇게 이 열정 열정 이 열정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또 팬분들이 높게 살 거예요 좀 이따 봐요 화이팅 안 그래도 저희 장안의 화제예요 병찬이와 세준이의 달리기가 킬링 포인트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멋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달리기요? 네 되게 안무 쌤 너무해요 반응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장안의 화제예요 아니 가뜩이나 저희 안무가 쉬지 않잖아요 그쵸 계속 팔다리를 춤을 추잖아요 이제 100m 달리기로 유산소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뭔가 100m 달리기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수빈씨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자 자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뮤직뱅크 아 뮤직뱅크 첫째 주 네 오늘 어때요? 소감을 한번 해줘요 일단은 저희가 어제 멋진 스케줄을 하고 오늘 또 이틀 차인데요 그쵸 조금 졸려요 조금 졸려요? 아 오늘을 위해서 필살기를 준비했다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요 저희 필살기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 와라셋 그리고 필리브코인에서 체킹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조금 이따 체킹해볼게요 네 그럼 저희는 좀 있으면 와라셋 무대를 하러 갈 거 같습니다 예 안녕 승식씨 예예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오늘 아주 좋아요 어제 또 엠카를 했잖아요 네 어제 엠카모니터를 하고 많은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 깨달았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화이팅 하겠구나 네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예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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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엔딩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저희 사전 녹화 정말 잘 찍었죠? 네! 그러면 우리 수빈이랑 같이 엔딩 한번 해볼까요? 일로 와봐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워라셋 산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 생방 필리핀프크는 앞두고 있는데 저희 정말 사전 녹화 잘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팬분들 정말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뮤직뱅크 이렇게 필리핀피로 오늘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일단 찬이 형이 계속해서 중간에 찍어줬는데요. 또 기분이 색다놨어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지어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어찌저찌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저희 음방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안녕! 와라셋 산업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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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하러 가자, 산업, 산업. 수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자. 땡스! 땡스! 파이팅! 첫 주차, 첫 주 쇠 음악 중심. 와라셋 산업을 마치고 왔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웅장한 세트장에서 웅장한 무대를 했는데 라이브에 신경 쓰느라 안무 같은 게 좀 평소보다 좀 못한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서 플리버코인 때 한 번 만회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Villa ä com스! 여기서 주業했어요. 라이브ited 파이팅. 아, 그래요? 배고파. 여기 봐봐요. 와.. 콜백 전 때 어딨지? 팬분들에게 좀 입분모도 많이 보여줘도 싶어가지고 살을 뺐는데 3주 때부터는 아무래도 조금씩 먹으면서 지금은 너무 배고픈 주예요 지옥주 아 입맛이 없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나 한번 봐볼까? 쵸빈아 이것 봐 안아 쵸빈아 여기 봐 안아 야 너도 이런 거 했을지 나 그거 나랑 그거 뭐지? 쌍별 쌍별? 네? 1, 2, 3 최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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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찬아 잘 먹을게! 최병찬! 잘 마실게! 병찬아 잘 마실게! 병찬아! 야 병찬아 잘 마실게! 야 병찬아 잘 마실게! 야 너 다 듣고 있는 거 알아 웃지마! 야 웃지 말고 최병찬! 야 웃고 있지? 바로 쪽까지만 빨리 나와! 커피 잘 마실게! 어 수빈아 병찬이한테 한 마디 해줘! 병찬아 잘 마실게! 오케이! 웃고 있다 웃고 있다! 병찬이 야 병찬이 나온다 지금 나온다! 나올 때 됐다! 진영 아 이거 아이스테트야? 어? 어? 아이스테트야? 어? 아주 잘 씌웠습니다. 부었나요? 아까 사전문가 끝내고 조금씩 전 후에 이제 보이스맨은 필리버코인 그래서 생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론산 먹는 구론사람 아닙니다. 구론상상을 하지 마세요. 구론산. 뭐예요? 닭강정이라고 먹어주세요. 닭강정 먹어주세요. 밥 먹어주세요. 밥 먹었네요. 유토피아 유토 유토. 강정 먹어도 돼요? 유토피아 유토 유토. 리허설 전에 강정 먹어도 되냐고요? 입술 피어싱 하고 싶어서 오늘 했는데 잘 어울리나요? 오야. 오늘 리스분들이 분명 시청하시면 눈치채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둥산이에요. 맞아. 언제. 아무것도 없는데. 비컬하고 막. 소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줘요. 싸봉. 이렇게. 이거 이렇게 킹. 잡은 거지. 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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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발 오래 잡혀. 그렇지. 생방으로 레츠 고. 화이팅. 뽐빵 화이팅. 저러 올게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 엔딩 무대인 거지. 이제 알았어. 오늘 엔딩 무대인 거지. 이제 알았어.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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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었어. 뭘 믿고 있나요? 알칟.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음악 중심. 첫주를. 완료했습니다. 예앟. bate queban. 안녕. 갑자기 핸드마이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원을 했지만 프로답게? 잘 녹화를 했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무대 어떠셨나요? 오늘 무대 정말 역시 음악 중심은 색감 너무 이뻐요 색감도 이뻐가지고 멤버들 비주얼도 확산하는 것 같고 세트장도 웅장하게 아주 그냥 완전 고급스러운 대저택 그런 느낌 나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Peace out! 사랑백 사랑백 Grace равномер geh